아 그냥 애교? 네 애교를 한 번 괜찮을까요 여러분? 네 첫 번호 나연언니 24살입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건대요? 아니면 어떤걸로? 2행시로 할거에요? 2행시로? 2행시로 하나 둘 셋 고! 건대요 왔잖아 하나 둘 셋 세 대유재 꾹꾹까까 고! 건대요 왔잖아 하나 둘 셋 세 대유재 고! 건대요 왔잖아 고! 하나 둘 셋 세 대유재 꾹꾹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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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제가 봤어요 민망하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거 같은데 저희는 또 이제 너무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그럼 채영씨? 채영씨가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아 다음 곡은 아마 많이 따라해주실건데 역시 네 그럼 저희 다음 곡 틴틴 들려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효언이가 한 번 영상 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에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희 트와이스가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저희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아 드려요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